안녕하세요 블루라크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구팬 여러분 방금 전 끝난 도로공사대 정관장 경기 보셨나요? 네 오늘 경기는 한마디로 메가와티 대폭발 메가트론의 원맨쇼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사실 경기전 이래저래 말이 많았습니다. 염해선 세터가 인도네시아 팬들이 dm폭탄으로 인스타는 비활성화하고 본인 유튜브는 댓글을 중지했죠. 그리고 메가가 오늘 경기전에 코트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도 있고요. 팀 분위기가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됐는데요. 하지만 웬걸 1세트부터 오늘 염해선과 메가 찰떡 콤비였습니다. 메가와티 오늘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인 23득점에 무려 56%의 공격 성공률 범실도 단 3개에 불과했고요. 마치 배구공이 터질 것 같은 엄청난 강타도 여러 차례 때려냈습니다. 오늘은 부키리치도 니콜로바도 강소위도 아닌 메가가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지난 현대건설전에서 깜짝 선발 출전한 16살 신인 세터 2번 드래프트 신인 1픽 김다은이 두 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습니다. 김다은은 작년인가요? U17 대회에서 뛰는 것을 봤는데 그때만 해도 점프 토스를 못하고 거진 스탠딩 토스만 하길래 기대감이 높진 않았는데 지난 현대전도 그렇고 오늘도 나름 좋았습니다. 신장이 있다 보니 토스를 높은 타점에서 쏴주고 토스에 힘도 있고 단 오늘 너무 레프트 쪽으로 몰아줬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도공 레프트 라인 강소위 21득점 전세의 안도 14득점으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 오늘도 셧아웃 패를 당하면서 4연패 리그에서 유일하게 승리가 없는 팀입니다. 김종민 감독은 뭐하는 건가요? 아커를 지난 시즌과 똑같은 실수를 하며 리시브를 못하는 선수를 뽑아 리시브를 시키더니 뭐 기량이 부족하다고 퇴출 시켰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대체 선수는 대체 언제 오나요? 정관장 레드스파크스는 오늘 승리로 다시 2위로 올라섰습니다. 컵 대회에 부진했던 메가는 리그 개막과 함께 최고의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체력 문제에 대한 우려도 많았는데 여전히 폭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메가는 분명 클래스가 있는 선수이고요. 이제 정관장 1라운드 2경기가 남았는데 상대가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입니다. 빅매치 꿀잼 승부가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루라커룸 이었습니다.